1,000년 넘게 기다리던 자가 나타났다는데 기쁘지 않구나. 그 자가 오면 죽여 없애고 스스로 소멸하겠다 자신하더니 이제야 망설여지는 거냐. 당신도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시간 속에 그리운 것들이 있겠죠. 내가 본 게 나는 기억 못하는 이전생일 수도 있으니까. 장만원 씨 당신이 꿈에 나왔다고 했잖아요. 앞으로는 나와 함께 보는 모든 풍경이 달라질 거다. 아까 혼자 보던 것보다 같이 보는 게 더 예쁘네. 기특하구나 만워라. 내가 천년이 넘게 미워하던 사람을 이제 겨우 사랑하게 된 사람으로 포기한 거야? 들어가. 옮기자. 사장님 들어왔습니다. 가자. 같이 가요. 고개는 잘 돌아가? 아, 예. 멀쩡하면 됐어. 가자! 미친렛아